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오입니다. 오늘짱전략 와우닛 이상로 파트너와 세워가시죠.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아니면 2차전지, 2차전지 아니면 반도체인데 저는 이런 시장이 좀 더 쉬워 보이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게 수익이 좀 나십니까? 아니, 그것과는 무관하게 둘 중에 넣어놓으면 오늘은 이걸 놨다가 내일은 저걸 넣었다가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는 최근 같은 시장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증시 자체가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보이면서 약간 개별주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크주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분들이 최근에 수납매가 많이 돌거든요. 그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거 좀 수익이 좀 발생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고 또 하나의 시장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 경기 민감주들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낙폭이 컸던 종목분들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현재는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만 우리가 내일 또 미국의 금리가 동결되고 난 다음에 혹시나 금리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시장의 또 한 번 변곡점에 대한 부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은 반드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짱 체크 포인트 바로 살펴보시죠. 우리가 과거에 술집 같은 데 가면 테슬라 주세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앰플라가 또 뜹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앰플라. 그래서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애플도 종가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테슬라는 12그레일, 12그레일 동안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사실. 12그레일 동안 양봉을 형성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도 다시 한 번 더 고점에서 다시 한 번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이런 기술주, 성장주들을 대표하는 종목분들이 강하게 오르면서 국내 증시도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상당한 화답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이 미국이 삼성과 SK아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유예를 연장해 주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국내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글로벌적인 점유율을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PSK라는 기업입니다. PSK가 글로벌 점유율이 약 2%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면서 오늘 PSK홀딩스가 급등 양상을 좀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오늘 시장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 프로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텍이라는 기업은 자회사 미나미사가 우리가 히트슬러그라고 하는데 발열판이죠. 우리가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열을 이제 털어주는 방열판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걸 우리 히트슬러그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조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이 미나미사라는 기업 그리고 이 미나미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프로텍이다 보니까 오늘 강한 신고가를 가고 난 다음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STI라든지 또는 이제 바닷꽃역에서 이노메트리 같은 검사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납품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후공정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뭐 검사장비라든지 또는 이제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강한 상세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이런 장비주들에 대한 상승세 자체는 국산화율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공주들도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유가가 간밤에 4%대 하락을 보이면서 60달러 때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가가 하락이 안정화되면서 지금 현재 이런 저가 항공주들이 다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항공이 좋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기록할 때 보면 저유가에 대한 시점이 나타났을 때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유가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면서 이런 저가 항공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이러한 그리고 2분기에 특히 또 연휴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멀리 나가기 힘드신 분들은 국내 여행에 대한 부분 그렇다 보니까 저가 항공에 대한 이원객 수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이 현재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대표적인 기업으로 TWA 항공 잠시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런 적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을 해나갔던 기업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TWA 항공이었고 현재는 바닥 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부분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타의 기술주와 성장주처럼 빠른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낙폭과대 이후의 반등 정도의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TWA 항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3분기 오버행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적항공사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워낙 이제 코로나가 길게 유지가 되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사실 적항공사들이 비행기 자체를 사서 직접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임대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임대 차익을 수익을 거두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파악을 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엔 테슬라가 있다면 한국에는 에코프로가 있다. 뭐 그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오늘 또 에코프로가 또 강한 상세를 보이면서 나머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끌고 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과 또 대표적인 양대산맥으로 보이는 이 포스쿠 그룹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폭 자체는 조금 둔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양극재 관련된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포스쿠, 푸처엠이거든요. 신고가에 대한 트라이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가능성은 상승 가능성 있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2차전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우리의 필수적인 사유소라고 하는데 그것이 양극재, 은극재, 전해질, 분리막입니다. 우리가 전해 분리막 관련주 보셨죠. WCP라든지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고 WCP는 또다시 한 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해질이라든지 또는 은극재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대표님 한 가지 종목만 집어주십시오. 그렇게 또 원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종목군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기보다는 지금은 양극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양극재에 대한 단가가 60% 이상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주도주 패턴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양극재라고 보셔야 되고 분리막이 현재 강한 것은 실적에 대한 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분리막이 현재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양극재에서 한 종목을 찾는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포스커프처임일까요? 네, 포스커프처임이나 또는 에코프로비엠 둘 다 비등비등하다고 봅니다. 둘 다 저는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 원픽 종목 중에 오늘 50일 중 신고가를 보이는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는데요. 먼저 텔레칩스 그리고 아비코 전자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텔레칩스가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전일 급등이 나왔고 오늘 다시 한 번 급등이 나타나면서 신고가에 대한 출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회사였던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세를 동반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재평가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고가를 도전하는 데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60% 이상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PCB 안에서도 전장용 PCB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PCB 관련주들도 지금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바닥 권역의 TLB라든지 또는 대덕전자 관련 기업들도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은 아비코 전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비코 전자는 DDR5라든지 차량용 PCB에 대한 부분도 함께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PCB 관련해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우리가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대면 진료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비대면 진료 예전에 원격 진료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격 진료라는 게 왠지 어감 자체가 좀 부정적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비대면 진료라는 말을 많이들 쓰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의료 AI 관련된 부분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도 비대면 진료 일환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몇 가지 분류를 해서 좀 나눠본다면 일단 이제 비대면 진료가 현재 글로벌적인 시장 자체에서는 상당히 확장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앞서가는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 신고가를 한 번씩 다 찍었습니다. 루닛이라든지 JLK, 그리고 이제 큐렉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 바닥 권역이 좀 움직이는 기업이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기업들이 바닥에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들로 이제 뷰너가 대단히 좋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이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센이라든지 케어랩스 같은 기업들도 바닥에서의 순환매는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다음 그림도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비대면 진료 관련된 기업들 원격 진료라고 하면 이 기업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비트컴퓨터라든지 또는 유비케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전산에 대한 관리를 또 담당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조지자동과 친숙한 기업입니다. 추천주였던 JVM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고가 렐리를 꾸준하게 펼쳐 보이는 기업으로도 유명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의 원픽은요? 오늘은 인성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정보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한가가 한 달 사이에 한 두 번이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성정보 같은 경우 5월 31일 날 장중 상한가를 한 번 강하게 6월 1일이죠.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났었고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또 월봉상 신고가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이제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비대면 진료가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재평가를 나타내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하고 확장되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지 에퀴녹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에퀴녹스와 또 파트너사라는 점이 현재는 또 엔비디아 관련주로 조금 부각되는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부분과도 엮여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상 좀 더 한 번 강한 상승세를 좀 더 동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지금 오늘 신고가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양상들인데 1봉을 보시면 접근하기 힘드십니다. 1봉보다는 주봉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신다면 박수권 상단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4,990원 손절가는 하단에 3,89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권을 뚫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의 원픽은 인성정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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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